의미! 뭐라 그러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지요! 의미! 형! 생활 사투리 개콘 보면은 의미! 하면서 전라도 사투리를 해! 야! 직접 찍어봐! 보세요, 이씨! 기쁠 때! 워메! 그랬단가! 슬플 때! 워메! 의짠단가! 오, 맞는 거 같아! 워메! 무서울 때 이러자! 워! 깜짝 놀라볼게! 그렇지! 맞아! 아, 어이가... 수민아 떨어질 뻔했구먼! 얜 어디예요, 그래서 사투리? 김승우 씨! 그거 어디 사투리예요? 다 돼, 다 돼! 저기, 저... 슬플 때, 슬플 때! 저기... 무서울 때! 저기... 다 돼요, 안 되는 게 어딨지! 흐미는 뭐냐, 형은 맞춰야지! 그러니까 내가 너무 했어! 흐미 죽겠네! 그걸 워메로 바꿔서 해봐! 워메 죽겠네! 워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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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슬플 때 한 번 보여줘, 워메! 슬플 때! 워메! 워메! 라비야, 그걸 워메 한번 해봐 다시! 슬플 때! 워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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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자, 정답은 나왔죠? 자, 정답은! 치고 나가나요? 바로! 아니, 없어! 아, 모여! 아, 모여! 아, 모여! 뭐, 예? 모여! 정답은! 모여입니다! 모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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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아쉽지만 다 틀렸습니다! 모여! 모여! 이럴 거면 나 먼저 가서 자고 있고! 모여! 말아 먹은 거예요! 자, 이어서 다음 문제들입니다! 이번 문제는 강원도 문제입니다! 강원도는 내가 또 보드랍지 않은 그거! 보드랍지 않은 그거! 날래 날래 감자 켈라 갈라낼! 아, 그게 뭐야! 너무 올라갔잖아, 너무 올라갔거든! 근데 이 시간에도 재밌긴 하다, 이거! 새벽 2시에도 정말 할만하네, 이거! 왜? 이번에는 멤버분들께 시를 하나 들려드릴 겁니다! 시! 시를 듣고 이 시를 쓴 시인의 이름을 적어주십시오! 그걸 어떻게 알아? 시인의 이름? 근데 그건 서울말로 해도 모를 것 같은데? 이게 시를 한 두개밖에 몰라요? 들려드립니다! 몇 시? 학생 부흥은 되는 날까지 운 날을 쳐다봐! 한자름 높이 움키러 이팡구에 있는 바닷풍에도 난 중치가 뽑겠다! 베르 노래하는 심보로 마크 대정하는 거를 사랑해야지! 개구 지인들 주어진 지루 한자 두자 재해야겠다! 오늘 저녁에도 베르 바닷풍에 치닫거린다, 야! 혹시? 예? 화맞는 거 아니에요? 화맞은 거 같은데? 뭐라고 해? 아니,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? 학생 부흥은 되는 날까지 운 날을 쳐다봐! 한자름 높이 움키러 이팡구에 이는 바닷풍에도 난 중치가 뽑겠다! 온 진학에도 베르 바닷풍에 치닫거린다, 야! 나는 전혀 모르는데... 왜? 아는 분 이름을 그냥 써야지! 아, 부르지 마요! 아, 부르지 마요! 아, 부르지 마요! 아, 저거! 아, 설마! 아, 설마! 그래서 나... 어디가, 너는 아니래! 아, 좋아!